대구시 교육청이 교육국제화특구에 운영하는 글로벌 창의 모델 학교로 9곳을 선정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5곳 등 모두 9개 교를 대구국제화특구 글로벌 창의 모델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북구에서는 옥산초와 학정초, 강북중과 서변중 4개 학교, 달서구에서는 성곡초와 성남초, 대서초, 그리고 효성중과 와룡중 5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뽑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외국어 교과 수업을 20% 이상 늘리고 영어로 하는 체험활동과 수준별 방과후 교육 등 학교별로 특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2017년까지 이 같은 시범학교를 26곳까지 확대하는 한편, 2015년에 갇힌 대구형 국제고, 2016년 대구국제직업고 신설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